첫 번째는 한국의 길이 바로 한국의 길이 우리의 길이 한국의 길이 아니 집을 탈수해 아 예예 알겠습니다 어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아 아 여기는 기흥 동탄 아 툴게이터 배십니다 아 4차 현장이 저기 지하차도 바로 옆에 가 돼가지고 2차선 도로인데 현장이 좁아 가지고 우리 출애자가 들어가면 대기할 데 없애 가지고 아 여기 툴게이트에서 지금 잠깐 대기 중입니다 아 현장에 좁은데 차 두 대 들어와 있어 가지고 한대 하차하고 나와야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대도 4대인데 아직 한대는 안 왔습니다 지금 계단 실려 있구요 앞뒤로 두기장에 왔고 Ridgeki 실었습니다 2차선 4차선 5차선 5차선 3차선 또 4차선 5차선 6차선 4차선 6차선 5차선 3차선 2차선 5차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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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럼이 몇 개고 30개 되나 칼럼 다 박았습니다. 여러분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후진으로 나오면 됩니다. 앞으로는 경계세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요. 저 사람 보내고 가야지. 앞차 절반 내렸습니다. 30개가 40개 될 것 같다. 아직 자식을 안 잡았으니깐. 다 풀지 말고 반만 풀어야지. 자식을 안 잡았으니깐. 자식을 안 잡았으니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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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